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지석진 씨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였죠 쌀보리 게임을 겨냥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보리보리살 그만하는 말이야 쌀보리 자 두 명이 출전해 한 명은 주먹 대신에 얼굴을 넣어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저 원통을 끼고 양손 대신 밀가루가 묻은 냄비 뚜껑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자 얼굴을 넣을 공격자는 보리와 쌀 중에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외치면서 수비가 들고 있는 냄비 뚜껑 사이로 얼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한 번 통과하면 성공인데 결국은 밀가루 파트예요 이건 안 맞을 수가 없네 자 이때 보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쌀은 딱 다섯 번만 기회를 드려요 다섯 번에서 쌀을 성공하면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보리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? 이건 거의 광수 게임 아니에요 광수 게임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대진표인데 한 사람이랑만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랑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대진표가 매우 중요해요 아 그렇네 와 이거 중요하다 대진이 중요하네 자 그러면 저걸로 하죠 우리 또 저기 눈치게임으로 눈치게임으로 눈치게임으로는 어떻게 아니 대진은 어떻게 해보세요 1등하고 2등하고 아 그래요? 자 시작 준비 시작 시작 1 1 2 2 자 두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2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1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아니 괜찮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? 아니 우리가 통과가 아니라? 진짜 국민 MC야 3, 4는 없는 거예요? 1, 2 두 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분 나와주세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? 또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또 해 우리 애들 착해가지고 다 밀가루 쌀 다섯 번 하고 쌀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하는 건데 그동안 걸리면 그거 다 마일러스 1점이고 성공하면 1점인 거예요 파티 다섯 번을 해야 끝나요 딱 티에 있어야지 이게 그냥 여기서만 네 거기서만 그냥 연체보자 아니 뭐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형이 봐봐 여기 상태에서? 예 그렇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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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로 당 아니 앞으로 왔다 갔다 해 딱 여기까진 아니 앞뒤로 했더니 잘 안 가더라고요 이거 딱 그냥 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해야겠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? 그게 나을 거 같은데 해봐 최대한 빨리 해봐 이게 나을 거 같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보리 이게 되는구나 아 연습이 보리 이게 되는구나 아 연습이었어 보리 근데 보리는 쳐도 되잖아 쳐도 돼요 세입이야 세입 보리는 세입이야 형 저희가 본인이 쟤 할 거 쌀면 다섯 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입이야 세입 보리는 세입이야 형 쌀보리 해봤잖아 그거와 똑같아 빨리 하면 돼 시작 보리 보리 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뭐야 야 이거 이게 쌀을 빨리 나와야지 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쌀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하니까 나를 따라면서 치던데 아니 야 너 이 게임의 맞춤을 어떻게 하냐 야 게임 너 어떻게 하면 못해 위아래로 하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 위아래로 될 거 같아 위아래로 아 지나가라고 해봐 지나가라고 지나가봐 보리 어 되네 형 이건 돼 이건 돼 좋아 좋아 보리 아깝다 아깝다 보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야 야 니가 잘 못하네 야 니가 잘 못해 니가 잘 못해 이 형이 이 사이로 아주 잘 들어와 맛있게 이렇게 석진이 형은 명절에 거의 TV 보시는데 어? 어? 완전 취향적이요 아 너무 웃긴다 야 진짜 석진이 형 생일 낫다 명절 오빠 신나 하셔 행복해 옛날에 아 이게 쌀보리 게임 생각나고 아 너무 즐겁다 아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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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 거야 맞아요? 맞은 거야 안 맞아야 되는 거지 아 그럼 나도 이따 공격하는 거지 야 큰일 낫네 어 확 지나가야 돼 야 근데 너 저기 그 심벌 치는 원숭이 인형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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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똑같은 건데 어 그래요? 어 들어와요 형 확 지나가야 돼 지금 빨리 빨리 내가 확 스윙을 해 그렇지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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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쌀 해야 돼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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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요령이 너무 없다 그래 어 그래 그래야지 현방치게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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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오 와 한번만 더 갔어요 와 야 잘한다 근데 이 형이 그전에 내가 이렇게 방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강숙이 역시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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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역시 야 나도 방어해야지 나도 방어해야지 야 야 나도 방어해야지 야 야 아니 지금 나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거 아니 세찬이가 장관 아니야 맞아 맞아 이게 되는 거야? 아 그럼 보리 보리 쌀 이렇게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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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형 나는 방어리가 해도 되는 거야 형 나는 방어리가 해도 되는 거야 형 나는 방어리가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게 맞아? 야 왜 안 이렇게 사는 거죠? 형이 내려가 내가 공격을 보리를 하면 그때 쳐야지 아무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치면 이게 보리 쌀을 왜 하냐 사릴 때 내려가야지 아니 아무말도 안 하고 가만한데 이걸 치면 아니 싸는데 내도 가야지 아니 아무말도 하는데 이걸 치면 아니 너 어떻게 언제 싹을 하냐 그때 내려가니까 그때 네가 잘해 네가 야 토시호 아니야? 자 준비 시작한 거야 나는 보리 보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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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보 저 바보 오 긴장감 보리 보리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이 너무 많았어 왜 쌀을 안 했어 아니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나 요번에 형한테 눈빛을 줬잖아 와 쌀을 하라고 야 속도는 쌀 속도였는데 자 쌀 한 번 남았어요 한 번이야 한 번 셋째로 얍삽하게 자리내면 맞아 싫어 주지마 싫어 주지마 싫어 주지마 한 번이야 한 번 보리 보리 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강석 씨는 마이너스 1점에 끝났습니다 와 마이너스 1점 네 잘한다 쉬운 거 아닌데 잘했다 한 방에 내리는 거잖아 이거를 형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야 강수여 강수 모은다 모아 자 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와 와 와 와 저거 맞으면 아니 시작되면 안 봐 저기 했다 팔 좀 틀어요 쌀머리 상관없이 때린다 이 악모라 쌀머리 상관없이 때린다 쌀머리 상관없이 때린다 형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형 이 형 눈까지 돌았는데요 야 저거 초점 더 나와 됐지 괜찮지 오 이거는 빨리 가면 빨갈 수 있어 오 잘한다 오 투월킥 투월킥 오 투월킥 오 투월킥 쌀 와 쌀 와 쌀 와 와 와 잘한다 쌀 쌀 쌀 쌀 왜 왜 도망가 안 해 야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보리도 좀 하자 보리 좀 하자 보리 보리 쌀 보리 보리 쌀 보리 보리 쌀 알고 보리 보리 싹 보리 보리 싹 보리 칭 보리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섹시해 섹시해 코빅같아 코빅 여기 공간이 없는데 여기 여기 공간이 없어요 회사람이 더 더 더 더 벌려? 아 한 조금만 더 벌려 공간이 없는데 한 대만 때리고 싶어갖고 게임이고 뭐 때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쌀 쌀 오 장난 없네 좋아 좋아 지금 4점 획득 4점 획득 4점 획득 3점 3점 4점 3점 4점 4점 5점 4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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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 5점 9점 확실하게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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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세히 좋은데? 오 좋아. 자세히 확 내려야 돼 확. 그렇지. 확 내려야 돼 확. 당연하지. 오 이제 빠르네. 하면 돼요? 허리가 좋아. 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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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재석이 형. 야 두 번 쌀에 지금 그렇게 됐어요. 두 번에 지금 만순창이가 됐다고요. 야 나 딱 두 번 했지? 아니 두 번의 쌀이 저렇게 돼? 광석이랑 똑같아 지금. 어떻게 된 거지? 춤발적이네. 춤발해 춤발해. 심지어 코 맞췄나 봐. 코 맞았어. 자 보리. 보리도 안 치네 또 하은은. 자 보리. 어휘 안 치네. 쌀도 안 칠 것 같은데 그 정도 속으로 쌀도 안 치고. 자 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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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형이 맞으러 들어가네 그냥. 타이밍을. 형이 맞으러 들어가네. 되게 리듬이 커리오고. 두 번이요? 자 보리. 쌀 쌀 쌀. 쌀 쌀 쌀 쌀. 반칙 없었어 형이. 민기야. 아니 반칙 없었어. 아 진짜. 그냥 형이 맞으러 들어가네 그냥. 순발력이 1도 없네. 1도 순발력이. 최하 점수. 최하 점수. 마이너스 5점이요. 최하다 최하. 어 코 주부다. 어 코 주부다. 코 주부다. 코 주부다. 안경이 코 달린 거. 아 코만 저렇게 허얗지 진짜. 코 안 맞았어. 코 안 맞았어. 코가. 근데 형도 승리 잘하면 뭐야. 그럼 그럼 그럼. 근데 하하 형도 요즘 살 좀 쪄가지고. 신발력이 떨어진다고. 진짜 못해. 그렇지 무서워. 쌀. 어. 쌀. 어. 이거 대공격대. 아 그럼 공격대. 오케이. 집중 집중. 말해 속으면 안 돼 말해. 이거 완전 고급 기술. 우리가 탈북에서. 흑him. 흑살. 와. 대박. 다. 형 파이팅! 흑 хозя. 집중. 하하하하하하 attacks. 땀딴 más. 형. 아니야. 아니야. parameter. 이 형들 왜그래 제가. 아니야 하지 마. 하하하하. 너무 열려. 그만해 그만해! 열 받았다! 최석이 형 열 받았다! 최석이 형 열 받았다!